하늘아 Salem 김치찌개 랩을 듣기 힘들어 김치찌개 세상이 어디요? 이 노래 가사를 써놓고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했어 김치찌개 랩 두 밑단다야 네 나는 머리 한 거 맞지 어떤 게 잘 안 썼어 몰라. 왜 몰라? 몰라. 저희 진짜.. 네 일단 저희 지금 인기가요까지 맞췄습니다. 예스. 일단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솔직히 우리 이번에 좀 고생했어. 재민 씨 고생했습니다. 해찬이도 그랬나요?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이렇게 하거든요.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의 그냥 두 손이에요. 멋있다. 진짜! 제가 한 3살때문에 맞췄네. 엄마 아빠가 죽지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먹으면 더. 털이 많이 빠지네요. 원래는 테스트 못했는데 아 이제 많이 빠졌어요. 20년 사탈리 털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. 됐다! 볼까요? 아직 다 못 보았어요. 잠시만요. 하나 둘. 아 찾았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. 이 사진. 왜냐면 이게 저희가 투명한 이 판 위에 올라가서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감상할 동안 나는 이걸 꾸며볼래요. 아 넌 근데 뭐가 제일 좋은지 안 얘기했잖아. 얘기했잖아 아까. 아 아까 너랑 그 그 드림카? 아니. 아까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이 있었다고 했잖아. 투명판 위에서 찍은 거. 그러니까 그게 드림카 그 장 같은 장 아니었어? 같은 장이었어. 뭔 소리야 지금. 어떻게든 연관성 찾아보려고. 그리고. 아 같은 장은 아니었네. 아쉽다. 나한테 집중해. 네. 아니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요 멀츠. 요 멀츠. 요 멀츠. 야. 제가 한 번만. 효과 받을만 했다.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서 되게 열심히 포카를 찍어봤습니다. 와 진짜 뭔가 아이스크림. 네 이제 다들 준비하실게요. 아아 나 진짜 너무 섹시해. 아! 됐다! 많이 봤더라고요.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어떠시냐고요? 네. 난 근데 재민이의 그 마지막 표정 너무 마음에 들어. 어 어디 마지막 표정이요? 아 이거요? 잘자요. 바이. 바이. 피스. 피스.